한 걸음 정도는 괜찮겠지? 그럼 좋은 사람만 가슴에 품고 사슈 사람이 곁에 없어도 아깝다 왜 자꾸 다가와? 왜 그러세요? 일 없어 얼굴 완전 내 취향이에요 내 이름은 윤셀이에요 미정혁규 미정혁규 초 필요하도록 일 났네 일 났어 첫눈 같이 보면 약속했거든 내 눈에 보이는 동안의 만두이야 사랑이 계신다잖아 이장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갑자기요? 갑자기요? 이건 무슨 소리야? 고노 고노 안전할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데만 있어 가는 거야? 알았어 그렇다 잔인 네 다 우리 육정혁 包括 품 말이죠 나도 아팠어 여기 우욱하게 보자 울지 마시오 미소 다가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죽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저래? 기려도 말이야 좋습니까? 그 사람 그 사람 내내 네 옆에 있었어 그럼 잠깐 온 거네요 지금 뭐가 죽은 겁니까? 언제 돌아간다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마요 이제 우리 다시는 목마요 빌지 말라고 아 가버린 줄 알았으면 다신 못 보겠죠? 그냥 안 가면 안 돼? 안 가고 싶어 그 마디 내가 어디에든지 잘 찾거든 보고 싶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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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